네 안녕하세요 박개인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특강과 관련한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반기 특강을 준비할까 많이 고민하던 철라의 선생님들께서 우리 인출과 관련한 내용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덜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내용들로 내가 준비를 할까 좀 중간중간 내용을 뺄까 하다가 그러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하고 제 약간 성해도 안 찰 것 같아가지고 웬만하면 전 과목의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머릿속으로 인출하실 수 있는 돕는 강좌를 한 번 내보자라는 생각에 이런 컨셉을 잡고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는요 제가 4일에 걸쳐서 촬영을 하게 되고요. 선생님들께 문제를 내면서 같이 하기는 버겁지만 그렇지만 4주가 아니라 이제 4일 안에 제가 이 내용들을 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제가 자료는 배부하지는 않고요. 따로 자료를 업로드해 드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상반기 때 선생님들께 배포했던 자료 있죠. 뉴비드를 위한 입문서라고 하는 책. 그 책 기준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꽤 많은 수량이 빠져가지고 그 책 기준으로 구조도를 좀 같이 보면서 인출을 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펜을 많이 쓰는 작업보다는 입을 많이 쓸 겁니다. 선생님들. 제가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답변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좀 계속 캐치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형식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좌는요. 제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복습한 것이 절대 아니니까요. 하반기는 상반기가 공부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암기 없다면 하반기는 좀 더 능동적으로 스스로 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게 맞는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보다도 선생님들이 스스로가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 이해가 되는 것을 스스로가 점검하실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를 이걸 듣고 나는 한 바퀴 다 돌렸어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강좌를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각 과목에 대한 무엇을 해야 된다.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살펴보시고 기본 이론서라든지 서브노트라든지 내가 공부했었던 어떤 결과물들을 토대로 한 번 쓱 돌려보신 다음에 이 강의를 열람해 주시면 훨씬 더 공부 효과가 배가가 될 것이고 이게 바로 공부를 했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들었다고 해서 나는 복습을 했어라고 생각하시지를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같이 언급을 해드리면서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펜을 많이 쓰는 강좌는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입으로 인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뉴비들을 위한 입문서에 있는 구조도인데요. 만약에 나 이거 없어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기본 이론서에 있는 구조도나 또는 기출분석집에 있는 구조도로도 얼마든지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요. 당장 없다라고 해서 조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1장 내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청각장의 정의 부분입니다. 이 정의 부분에서는 우리 법의 정의와 교육적 정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았었는데 법적 정의에서는 특수교육법 기준으로 보았었고 복지법 기준으로 보았었던 거 기억나시죠? 특수교육법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농가 난청으로 우리가 분류가 됐었던 거 청력 손실의 정도가 커가지고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청력 손실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농이라고 표현했었고 보청기를 착용해야만 청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을 난청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복지법 기준에선 기억하셔야 되는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복지법에서는 등급제는 폐지가 되었지만 세 가지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청력에 어려움이 있다고 표현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청력 손실의 정도 즉 데시벨 청력 손실의 정도에 대해서 데시벨에 대해서 학생들의 청력 손상 정도가 큰다면 그거는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다라고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명료도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명료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인지하는 수준 즉 정확하게 듣는 수준이었습니다. 쾌적 수준에서 들려주었을 때 이 학생이 그 단어를 들을 수 있는 수준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건 우리 뒤에 가서 어디에서 연결된다? 어음 명료도 검사에서도 같이 연결된다 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명료도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개념이다 라고 표현을 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바로 평형 기능과 관련해서였죠. 평형 기능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청각장애의 유형으로 같이 볼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적 정의로 보게 되었을 때는 농가 난청으로 보게 되었고 청각을 활용한 학습활동이 가능한가와 관련해서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이렇게 1장애 청각장애 정의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은 청각기관의 구조와 그리고 소리와 소리 전달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귀의 구조 한번 읊조려 볼까요? 귀의 구조에서는 크게 웨이, 중의, 내의, 청신경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었는데 웨이 부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기관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기관들이었을까요? 그렇죠. 이계랑 웨이도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두 개의 공통적인 역할은 뭐예요? 소리에 전달을 하게 된다, 소리에 집음을 하게 된다, 공멸 영상이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중의입니다. 중의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었나요? 그렇죠. 소리의 증폭을 담당하는 기관 두 가지는 뭐예요? 그렇죠. 고막과 이속월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중의의 역할 중에 하나 더 있는 것이 귀의 압력을 조절해주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그 기관 이름을 우리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유스타키오관 또는 이관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는 중의 기관이고요. 크게 이 중의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소리의 증폭이 일어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자, 왜 소리의 증폭이 일어나야 했을까요? 네이의 와우에는 뭐가 가득 차 있다? 액체가 가득 차 있다. 자, 우리 이 액체를 더 중요하게 어떤 명칭을 붙여줘 볼까요? 어떤 액체예요? 림프액이라는 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소리의 에너지가 들어가도 이 액체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소리가 소실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이 소실되는 에너지의 양까지 계산을 해서 소리의 증폭이 필요하더라. 그것을 우리가 어떤 정압작용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임피던스 정압작용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속월과 고막의 역할이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았었던 웨이랑 중의를 묶어서 우리는 어떤 기관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전음 기관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소리를 전달한다라는 기관.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을 보겠습니다. 네이 부분을 볼 건데요. 네이의 중요한 역할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와우라는 게 있고요. 이 와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소리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게 된다.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준다. 이 원리는 어떻게 됩니까? 즉, 우리가 와우 안에 들여다보면요. 쿠르트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쿠르트 기관 위에는 유모세포들이 활성화되어져 있는데 소리 에너지가 들어가게 된다면 눕습니다. 그리고 비비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청신경이 그거를 대내로 전달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네이에서는 우리가 와우와 청신경을 같이 보게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 역할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준다라고 하는 역할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네이에서 인식을 하게 되더라 정보를. 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네이에서의 또 다른 기관은 뭐가 있었을까요? 전정기관이라고 해서 평형을 관장해주는 기관이다라고 표현을 같이 썼습니다. 자, 그리고 청신경까지 해서 보게 되는데 청신경은 뚝띠 잘라가지고 볼 수 없더라. 즉, 네이에서 연결되어서 대내까지 연결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음신경성 난청을 보았을 때도 미루성, 후미로성으로 나누어서 보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청신경의 문제가 더 주대냐 아니면은 네이에, 와우의 문제가 주대냐의 그 차이점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청신경은 뚝띠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와우 부분에서도 연결되어서 대내까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와 청신경을 묶어서 우리는 어떤 기관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까? 그렇죠. 감음기관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전음기관과 감음기관의 콜라보레이션이다. 이렇게 청각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소리와 소리 전달을 보겠습니다. 우리 소리라고 하는 것의 세 가지 특성은 어떻게 됩니까? 소리의 크기, 데시벨이죠. 소리의 높낮이, 즉, 헤르츠죠. 세 번째는요, 소리의 지속시간, 이 세 가지의 특성에 따라서 소리의 에너지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소리의 데시벨을 보시게 되면 데시벨에서는 우리 어떤 유형들로 나눠서 볼 수 있나요? 힘과 그리고 그 압력이라고 하는 단위로 볼 수가 있었는데 힘이라고 하는 것은 데시벨, IL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것은 SPL 단위와 동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SPL과 동일한 수치로 볼 수가 있었고 자, 우리가 그리고 압력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걸 세 가지 단위로 볼 수가 있었죠. 어떻게 나눠지나요? SPL, 히어링 레벨, SL인데 이 SPL이라고 하는 것은 발성지에서, 즉 근원지에서의 음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즉, 선생님들에게 소리가 들려올 때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스피커에서 때리는 소리, 스피커에서 산출하는 소리 또는 헤드셋에서 나오는 소리 그 크기를 우리는 SPL, 발성지에서의 음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그걸 내 귀에서 인지하는 수준을, 고막에서 인지하는 수준을 우리는 뭐라고 표기한다? 히어링 레벨이라고 하는 HL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HL이 중요하게 시험 문제가 13, 70 때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0dB 히어링 레벨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평균 인간이 느끼게 되는, 정상적인 인간이 느끼게 되는 평균 최소가청력치다라고 하는 표현 즉, 이 0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미 0점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0dB의 수준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작은 소리 수준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5dB 히어링 레벨이다라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평균 최소가청력치보다 5dB를 더 잘 듣는 민감한 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 보실 수 있는 게 보통 HL 같은 경우에는 단위를 생략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표현하죠. 우리 청력 검사를 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단위가 SPL로 표현을, 아니죠. 히어링 레벨로 표현하게 되는데 어떨 때 SPL로 표기하게 되었었다. 음장청력검사일 때 있죠. 그리고 이 학생들이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을 때 보청기에 직접 헤드셋을 착용할 수가 없으니 스피커를 통한 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SPL로 입력을 하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SL이죠. 개인의 절대역치를 초과한 만큼의 감각 레벨이라는 것인데 SL은 사람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왜요? 만약에 70dB의 소리가 각각 ABC라는 사람들의 귀로 다 때려지게 된다면 어떤 학생은 청력 수준이 20dB, 어떤 학생은 0dB, 어떤 학생은 10dB일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감각 역치를 초과한 레벨만큼이라고 하니까 그럼 70dB의 소리가 0dB의 청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한테는 70dB의 소리로 들릴 거고 10dB의 청력 손실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는 60dB SL로 들려지게 될 거고 그리고 20dB의 손상이 있는 학생에게는 50dB SL 수준으로 귀에 들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도 중요하게 보자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소리 전달, 헤르츠 볼까요? 헤르츠에는 우리 1000헤르츠를 기반으로 해서 고주파수와 저주파수대로 나눠서 보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1000헤르츠 기준으로 했을 때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고음이라고 하는 부분, 고주파수대죠. 고주파수대에 많이 있는 거는 자음들 그리고 저주파수대에 많은 것은 모음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비음의 위치도 250헤르츠 정도다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소리 전달입니다. 소리 전도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기도 전도와 골도 전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었는데 기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웨이 중이 내의 청신경을 통해서 소리가 쭉 들어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개골의 울림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 뭐였습니까? 내의와 청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린 뭐라고 한다? 골도 전도, 골도 청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더라. 자 이 소리 전달이 두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밑에 있는 청력 손상 부위에 따라서 어떤 그 골도나 기도의 손상 정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특성을 나눠서 볼 수가 있었죠. 자 청각장애 분류에서는 손상 부위에 따른 분류, 청력 순실 정도에 따른 분류, 시기에 따른 분류, 청력형에 따른 분류로 보았었는데 이 중에서 청력 손상 부위에 따른 분류와 청력형을 같이 보자 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청력 손상 부위에 따른 분류를 보게 되었을 때 먼저 전음 기관에서의 손상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청각장애라고 표현하나요? 그렇죠. 전음성 난청이라고 표현하죠. 전음 기관의 손상이기 때문에 이 학생은 기도는 손상되어져 있지만 골도는 손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의랑 청신경 진화하는 경로에서는 어려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기도만 손상을 보이더라.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가뭄신경성 난청, 가뭄성 난청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볼게요. 가뭄성 난청은 가뭄기관의 손상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가뭄기관의 손상인 경우에는 이 학생들의 기도와 골도가 둘 다 손상인데 그 손상 정도가 어떻다? 비슷하다 라고 보셔야 돼요. 자 선생님들 제가 여기에서의 가뭄성 난청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와우에서의 손상으로 먼저 보시라고 했어요. 청신경의 손상은 우리 후미로성 난청으로 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미루성 난청, 즉 가뭄신경성 난청 중에서도 미루성 난청 학생들은 가뭄기관의 손상이기 때문에 기도와 골도 정력이 비슷하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비슷하다라는 표현은 몇 달 칩의 이내로 차이가 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10에서 15dB 이내로 차이가 난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세 번째가 혼합성 난청이었었는데 혼합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때요? 얘는요. 전음기관과 가뭄기관 둘 다 손상이 됐기 때문에 혼합이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두 기관이 다 손상이 됐기 때문에 손상 부위가 두 곳이고요. 그래서 기도 청력의 경우에는 손상 부위를 두 곳 지나게 되겠죠. 따라서 기도가 더 손상이다. 몇 데시벨? 10에서 15데시벨 이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후미로성 난청 청각처리장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죠. 이 청각처리장의 후미로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순음에서는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어음청력검사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말소리의 구분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말소리를 인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능보다는 어음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치로는 FM 보청기를 사용해서 말소리를 더 증폭시켜주는 게 있겠고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교실 환경에서의 조정 그리고 직접적인 처치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순상 부위에 따른 분류를 살펴봤었고 이 청력형에 따른 분류로는 우리 저음장애형 또는 수평형이라고 하는 게 전음성 난청의 기본적인 특성이었고 고음정경형, 고음급추형 같은 경우에는 감음신경성 혼합형에서 많이 보여지는 특성이라고도 표현을 했었습니다. 청력순실에 따른 정도는 이건 데시벨의 순상 정도에 따른 거니까 넘어가고요. 청력순실에 따른 시기도요. 먼저 이 학생들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또는 이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언어를 습득하고 나서냐 언어를 습득하기 전이냐 이렇게 나누어서도 볼 수가 있겠죠. 바로بحuchs형 탈 AA 또는 이 학생들과 Selfية Kin